이 모습은 행두나무 입니다 행두나무는 톱으로 배워도 고사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계속 새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자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톱으로 위에 베어 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용기에다가 제체제를 담아서 꼽아 놓으면 이렇게 다 고사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가 다 고사가 됐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고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전체가 뿌리가 고사가 되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톱으로 된 자국 있죠 모두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새싹들도 다 좋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낙엽이 다 집단 낙엽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주 쉽고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나무나 낙엽성은 톱으로 배면 고사가 되지만 아카시아 나무 행두나무 과일나무 종류는 톱으로 밴다고 해서 뿌리까지 고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처럼 옆에 새손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자라게 됩니다 계속 내버려 두면 이렇게 굵은 가지가 다시 원가지 처럼 굽게 됩니다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할 때는 이런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